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횡보하고 이렇게 빠지고 그래프 보니까 좀 속상하네. 이때부터 쭉 빠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우아한 거라 하니까 그게 좀 속상하죠 많이. 그런데 이게 미래나 성장성이 없을 것 같은 종목이라면 저도 이거 사실 그냥 다 털고 나갔을 거에요. 그런데 아 이게 진짜 왜 그런지를 저도 온누리님 좋은 질문 잘 해주셨는데 이 주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면 저도 이거 알면 뭐 팔든지 더 집 팔아서 추가하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. 저도 사실 이유를 잘 몰라요. 잘 갈 거라는 믿음은 있는데 언제 갈지를 모르는 거야. 그런데 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 이 그래프 보세요 여러분. 이거 일본 그냥 다 역배열이잖아요. 역배열 그죠? 지금 상태는 역배열이에요. 뭐 기술적 분석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잖아요. 역배열이면 이거 기대가 없는 주식이에요 사실.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못 놓고 있어요. 왜? 이 이유 때문에. 이 파이프라인을 보면 그리고 그동안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개발한 거. 그 다음에 레키로라라는 신약을 개발한 기술력을 보면 아 이렇게 노다진 바이오 시장에 바이오약품 시장에 진출할 게 뻔한데 왜 이걸 지금 털고 나가야 돼?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사면 셀트리온처럼 더 미래 성장성이 있을까? 라는 의문을 의구심을 하루에 저도 한 서너 번씩 던져봐요.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명확해요. 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셀트리온보다 더 성장성이 있고 미래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종목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. 솔직히.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가는 거죠.